15개국에 183개 화랑에 참여를 합니다. 한국화랑이 130개, 해외화랑이 53개, 조금 격이 떨어지는 데는 여기에 엉뚱한 심사를 통해가지고 조금 숫자를 줄이더라도 저희가 쉬는 일에 부스가 많이 팔려야지만 유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요거는 저희가 드리는 자료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덕을 참고하수가 2007년도, 2008년도가 2007년도 저희가 미술시장이 제일 좋았습니다. 아시아 쪽이 다 그랬는데 특별히 한국에서 2007년도에는 너무 많이 외국의 작품들도 팔리고 한국 작품들도 팔리고 이 이야기가 세계 각국에 다 알려지니까 2008년도에 대한 거죠. 2008년도에는 실험 장사가 좀 둘됐어요. 근데도 2008년도에 참가수가 많아서 심사도 엄격하게 하고 많이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많았습니다. 원래는 생각보다 작년보단도 조금 기대심리가 있어가지고 숫자가 많았는데 저희가 한 11개 정도를 빼내고 지금 183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